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3D 캐릭터 모델러로 활동하고 있는 이건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동영상 튜토리얼은 와우에 등장하는 알레리아 윈드러너라는 여자 캐릭터입니다. 리얼타임 3D 캐릭터 튜토리얼 영상으로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지 브러쉬 2019 버전에서는 얼굴과 바디 스컬핑부터 알파소스를 이용한 피부 질감 표현, 사진 텍스처를 사용한 텍스처 작업까지 기본적인 작업은 모두 지 브러쉬에서 작업할 예정입니다. 또한 리터폴로지 작업은 포포건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하이폴리곤과 로우폴리곤을 사용하여 맵 추출을 위한 베이킹 작업은 암무샷을 이용하여 작업할 것입니다. 무기와 갑옷의 텍스처링 작업은 서브스탠스 2018 버전을 사용하였습니다. 포토샵을 이용하여 각종 맵을 수정하는 작업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마모셋에서는 카메라와 라이팅 등 기본적인 사용방법부터 각종 맵을 추가하여 디테일을 살리는 방법까지 마모셋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미지 캡처 방법과 라이팅 턴테이블 제작 방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저의 튜토리얼 영상에서는 지브러쉬를 이용한 스컬핑 작업부터 3D 맥스를 사용한 갑옷과 무기 제작 과정 토포건을 사용한 리터폴로지 방법과 서브스탠스를 이용한 텍스처링 과정 마모셋에서의 베이킹과 렌더링 작업 포토샵을 이용한 각종 맵 수정 방법과 최종 이미지 보정 작업까지 저의 전반적인 작업 과정을 담았습니다. 제가 사용할 프로그램은 3D 맥스 2018 지브러쉬 2019 서우스탠스 2018 토포건 마블러스 디자이너 마모셋 포토샵입니다. 3D 캐릭터 모델러로서의 경력은 오해되지 않았지만 단기간에 좋은 퀄리티의 작업물을 만들 수 있었던 노하우를 최대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마크 3D 캐릭터 모델러로서의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좋은 퀄리티가 나오지 않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튜토리얼 영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튜토리얼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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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